제트 엔진이 달리는 오토바이로 갈아타니까 정답일까요라는데? 오프레서 나오네 오프레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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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 오우 이거 미니맵 진짜 극혐있네 흐흐흐흐흐흐 오 빨라 와아 사이클로 와아 빨라다 와아 왜냐면 엑세 21도 뒤쳐지지 않지 내로 개두려 내로는 커스텀이지 아니 이게 뭐지 어떤 오토바이지 뭐야 설마 오프레서 오프레서 아 오프레서네 날개를 펴고 가는게 아냐 여기서 망했죠 난 찾기 오케에에에 우와아아아 오지 format인데 우와어어 잘 만들었는데 역시 이런 특수 차량이 나와줘야지 그래야 재밌지 잘못하기 시작 이תי 진짜 90도 뒀다 야 이거, 이거 쐈다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다 와 와 이거 매체 어 패스라 마무리는 패스라고 어 다시 올라가나 설마 비행기도 이 부스터 영향을 받나? 아 받는구나 뭐야 설마 여기서 오프를 했어? 가능? 와 출발 와 야 이거 재밌는데? 레이스 재밌다 아 꿀잼이네 한 번 더 가는데 설마 한 번 더? 미친 한 번 더 가 한 번, 한 번 더 가 어, 간다! 오~~ 야 기분 되게 이상하다 야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더 드랍인데 나름 패스를 알아? 속도가 나쁘지 않아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라 슈퍼카 사냈다면 뭘 사냈냐고? 당연히 XL21 오셀러시지 맞아 그것밖에 사별 없어 이 세상은 아 진짜 왜 RPG가 없지 아 금단전상 너무 심해지는데? 아유 금단전상 죄송해요 오케이 오프레서 아 그래uras 잠시 물고 bons 해모찹 오오오오 오오오 llo losses battles mam 휴가는 소리 아 기분 좋다 꼬라받기 꼬라받네 너무 좋다 저거 또라박을때 너무 좋다 그냥 그냥 지면으로 그냥 수직하강하는거 너무 좋다 여기서 오프렉터로 변하는거 너무 좋아 오케이 아 여기서 돌아야되 와 미친 와 와 와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큰일날뻔야되 진짜 와 와 리얼 이거 올라갈수있나? 오셀러 가능하나? 가능해? 가능해? 가능하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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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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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아 역시 호셀럿 아 기다려줄게 기다려줄게 진짜 이번에 진짜 기다려줄게 뭐야 저건 안거져요 아 좀 더 잘 꺼라 막았어야지 아 안 터졌어 너도 안 터지고 나도 안 터지고 변실레이스만 하면 내구도가 짱 좋아지기 때문에 오케이 재밌네 수직하강 재밌었다 꿀잼 꿀잼 와 돈도 많이 줘 와 지도 어우 쉣 야 어우 쉣 음표 같다 오케이 구름아 나 스포츠카 개조된 거 구름아 레벨업 많이 하면 우려를 주는 차를 쓰겠다 어 저기 좋아보이네 지금 박냄 어 박냄 박냄차 뭐야 어 이거 뭐야 뭐야 공판에 됐다 좋아 이렇게 광고 아 아 아 아 아 이걸 또 보냈다 저거 엄청 무거워 안 빌려 무거운 차는 뭐다? 속도가 느리다 즉 한번 더 공략할 수 있다 야 야 이 새끼가 이거 한번 보낼라고 이거 어 어 아 아 제가 느낀 고통을 형도 한번 느껴보세요 아 과연 그럴까 따라잡을 수 없는 그 고통 따라잡을 수 없는 그 고통 따라잡을 수 없는 그 고통 와 이거 강에다 킬 내놨어 와 여기 중간에 불 있는거 아니야 어 이거 원래 여기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 맺고 났네 난 지름길로 간다 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지 어 길 냅둑기다 어 비행기 어 비행기다 어 내가 더 빠른데 박넴 보다 네 어 누구해라 아니 형 바로 뒤에 내가 있어 누구해라 어디서 거리를 좁힌다 아 어정 어정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넌 따라잡을 수 없겠지 아 뒤꽃문에 또 사와라 으하 하하 하하 셨 으하 설 gard 여기서 곤두박질이니까 으악 가능하냐 곤두박질 죄인 오 나 차 색깔이 바뀌었어 어 이게 갑자기 여기서 어 이걸 들어가네 어 보트? 오 와 속도감 보소 속도감 확 죽어버린 블레이즈 아쿠아 아 잠깐만 벽에 박수마 오케이 지금이다 안 돼 1등하게 해주세요 빨아 잡기만 해주세요 제발 잘 못했어요 저희 때까지 1등 두번 해봤어요 우리 간격 진짜 딱 제대로 딱딱딱인데? 3명? 아 4주경기 잘하겠다 이거 제발 제발 한번만 어? 이걸로? 여기서 바퀴 딱 꺼내고 어어 쥿 어머나 바퀴 분명 꺼냈는데 하하하하 아 되게 되게 기뻐하네 이거 간다 아 이거 괴딴느려 뭐야 이거 이거 하복 어 이거 내가 앞으로 가는게 이게 맞나 오케이 등산 어 3만 저기 제대로 될 곤두박질이 보이는데요 아 곤두박질 시작하네 와 저거 뭐야 저게 중간에 길을 바꿔야돼 음 좋아 아 정말 불쳐라 불쳐라 하지만 가볍게 오도바이로 변제 오오오오오오au 폴 그mir Gross 야 이거 내가 봤어 변신레스는 다 똑같애 나 올라갈때 비행기로 변신하고 내려갈때 비행기로 변신하고 여기서 곤두박실 아닐까? 방금 곤두박실은 솔직히 좀 약해 아 궁금한 약한데 아 저기다 골인 역전 어 쟤 날아가 왜 저러고 있어 왜 빙글빙글 도냐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광래엠 어디갔어 광래엠 수고해라 수고해라 아 피스 광래엠은 꼴등이 어울리지 역시 꼬라 박래엠 나같은 이거 빡쳐서 안들어간다 나같은 이거 안들어간다 아아 박짝 튀어가 어 저 소리 어쩌다 그렇게 되냐 날라가는 부분에서 제가 뒤치기로 했습니다 아 회전해주면서 날려버렸어 되게 좋아 나같이 돈들바를 모르네 이거 세번째 1등이야 세번째 1등이야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아아 어 아 아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